안녕하세요.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웃님들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? 밖에는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.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세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날칼 파지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에요.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처 이웃님들과 손가락 모양 그리고 길이를 비교해 보신 이웃님들이 있으신가요? 저도 블로그에서 처음 이 포스팅을 작성할 때 궁금해서 주변 분들과 손가락 길이를 비교해 봤었는데요. 정말 검지, 중지, 약지, 손가락 높낮이 길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제 엄지, 이 손가락은 좀 많이 달랐고요. 이렇게 이웃님들마다 다른 손가락 길이 때문에 파지 방법을 꼭 포스팅 내용처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불편하시다면 파지 하실 때 손가락 모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도 돼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안내해 드리는 파지 방법은 기본적인 양날 파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. 검지와 중지, 이 두 손가락으로 파지하는 방법인데요.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서 파지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약간은 벌려서 파지 하셔도 돼요. 이 파지 방법은 손가락 크기가 각기 달라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칼 파지 하실 때 연말 이 부분을 손가락 중앙에 위치하고 연마 하시면 되고 손가락을 약간 벌려서 이렇게 파지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칼날 연말 부분을 이 중앙 부분을 양쪽 손가락 중앙 부분에 위치하시면 돼요. 이 중앙 부분을 양쪽 손가락 중앙 부분을 양쪽 손가락 중앙 부분을 양쪽 손가락으로 검지와 중지 파지 방법은 힘 조절이 다른 파지 방법에 비해서 좀 더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입도 연마로 올라가실 때 사용하시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럼 두 번째로 검지, 중지, 약지예요. 이 파지는 칼날 전체적으로 좀 더 힘있게 누를 수 있는 파지 방법으로 초벌 연마해서 사용할 때 좋은 파지 방법이고 특히 숫돌즙으로 연마하기보다 숫돌 표면으로 연마하게 되는 마그네시아 숫돌 또는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효과가 좋습니다. 이 방법도 검지, 중지, 파지법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연마하거나 벌려서 연마하시면 되는데요. 이 방법은 손가락 길이 차이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시는 이유님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이아몬드 숫돌색을 하셔서 여러분의 정체를 사용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검지, 중지, 그리고 엄지, 파지 방법이에요. 숫돌 전체를 한 번에 왕복하면서 연마할 때 주로 사용되고 빠른 재연마 또는 마지막 마감 연마에서 사용되기도 해요. 숫돌 전체를 사용하고 칼날 연마면이 숫돌과 한 번에 왕복 연마로도 많은 부분이 닿기 때문에 날끝이 숫돌과 쉽게 접촉되는데요. 이 방법은 연마각을 고정하기엔 약간은 어려운 방법으로 양날칼에서 오랜 시간 많은 왕복 연마로 연마할수록 연마각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. 이렇게 양날 파지 방법에서 세 가지 파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세 가지 방법 중 이웃님들께서 연마하시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게 느끼신다면 신체 조건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일 수 있으니 과감히 그 방법을 버리시길 부탁드리고요. 아 그리고 양날 파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지 위치인데요. 바로 날과 가까운 위치로 파지해 주시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날과 가까이 위치하는 이유는 파지하는 이 손가락이 나를 눌렀을 때 연마각 흔들림이 날과 멀리 파지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이에요. 날과 가까이 갈수록 연마가 흔들림을 줄일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이게 되면 숫돌과 손가락 이 손가락 부분이 서로 마찰되면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. 손가락이 숫돌에 닿지 않을 정도로 붙여서 파지해 주시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. 이 정도 위치가 가장 적당합니다. 네 그리고 포스팅을 마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파지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검지 그리고 중지 그리고 약지 파지법이에요.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과 약간은 다른데 이 중지를 검지 위에 이렇게 올리는 파지 방법인데요. 나리에서는 대부분 재연마보다는 수리연마를 하고 초벌에서 좀 더 힘있게 누르는 연마를 하게 되고 집중연마를 하게 되는데요. 그 때문에 이런 파지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파지 방법의 장점은 중지가 검지를 함께 눌러주기 때문에 집중연마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힘 분배를 할 수 있는 파지 방법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인 외날 파지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